자활 부이 가구 얀댄 수 집현지사라도 오역 위지연이와 여 불가구인댄 종오 소호 호리라 우리 부자는 노력하면 들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근데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100억대 부자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부자들은 노력해서 드는 게 아닌 것 같죠? 뭔가 하늘이 주는 것 같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자님도 그 전에 입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재활 부이 가구 얀댄 부를 구할 수 있을진댄 이 성인이 천재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벌써 당신이 다 구해놨겠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느니라 라고 해놨겠죠? 수 집현지사라도 이 편자는 채찍 편자예요 밑에 있는 사자는 선비사자는 여기서 높은 분 훌륭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높여서 한 말이에요 즉 채찍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채찍을 잡는 선비가 될지라도 오역 위지언이와 네 또한 그렇게 하거니와 여 불가군댄 만일 불가구 구할 수 없는 것일진댄 종오소호호리라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좋을 호자가 아니라 좋아할 호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노라 지편은 천자지사라 채찍을 잡는다는 것은 천한 사람들의 일이다 이 천의 반대는 귀지어 귀할 귀자하고 천할 천자가 두 글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조개폐자 변이 들어가 있죠 조개폐자는 잘 아시다시피 화폐해서 돈을 상징했었습니다 조개폐자가 들어간 글자는 거의 다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자는 지위가 낮은 사람 귀할 귀자는 지위가 높아서 돈도 많이 받는 사람 설언 부 약 가구 즉 설언이라고 할 때 설자는 가설적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설적으로 말하기를 부 부유함을 약 가구 만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 신위 천역이 굳이라도 비록 자신이 천역을 해서 그것을 구할지라도 천역이란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역소 불사나 또한 사자는 사양하여 사자이거죠 사양하지 않을 바지만 연이나 유명언하여 비굳이 가득해야지 그러나 유명언 할 때 어조사 언자는 거기에 또는 그것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 명이 있어서 굳이 가득 그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 너 의리이니 의리에 편안할 뿐이니 하필 도취 욕재리오 어찌하여 꼭 그 욕띔을 취하려고 하겠는가 여기 도 자는 한갓 다만 그런 뜻이에요 어찌 다 반드시 다만 욕띔만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소씨왈 미상유의여 부귀하니 소씨가 말하기를 잘못 읽었나요? 소씨왈 성인이 미상유의여 부귀하니 소씨가 말하기를 성인께서는 일찍이 부를 구하는 데에 뜻을 두신 적이 없었으니 기, 문, 기, 가, 불가, 재료 어찌 그 가함과 불가함을 문, 따졌겠는가 물었겠는가 그 말은 따졌겠는가 위, 차어자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 이, 명, 기, 결, 불가구이라 특자는 다만 특자예요 다만 그것을 결은 결단코 그죠? 결코 불가구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이다 라는 것을 밝힌 말씀이에요 양씨왈 군자 비오 부귀 불구라 이기 제천하야 무 가구지더라 양씨가 말하기를 군자가 부유함과 귀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군자가 부귀를 싫어하여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 제천하야 그것은 하늘에 매여 있어서 무 가구지더라 구할 수 있는 도가 없다는 거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녹음할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쪽에 일상같이 작은 시에서도 그 중앙로를 어느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지붕이 막 하늘 닿도록 그런 건물들이 쭉쭉쭉 들어서 있더라고요 저런 건물의 주인은 누굴까 어느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손님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내는데도 이러기래 이러 그 쇠를 내는 자 한번 읽어보죠 자왈 부위 가구얀된 수집편지사라도 오여 위지어니와 여 불가하군된 종오소오리라 지표는 천자지사라 서론 부약하구 즉 수신위 천력이 구지라도 역소 불사남 연이나 유명언하야 비구지에 가득하 즉 한오의리이으니 하필 도취욕제리요 소시발성이니 미상유의여 구부야니 기문기카풀가제리요 위차어자는 특입명기 결풀가구이람 향시발군자에피오 부귀풀구람 이기 제천하야 부가구지 도우야 아람 쫙 끝 끝 iyor 감사합니다.